다시 말해봐 이게 본넷이 살짝 여기 말려 있잖아 말렸으면 여기 유리창에 닿아버려 나는 그냥 이대로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 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저거 그냥 떼버렸구나 경첩은 아직도 있어 딴 데 쓰려고 차라리 이게 더 낫다니까 그리고 이게 칠하다 보면 확실히 잘 보이래 뭉쳐 이 도료의 특징이야 나도 웬만하면 이색깔 안쓰거든 신비야 이거 두개나 샀어 아 왜 몰랐지 다를줄 알았어 IPP는 아휴 ASNP에서 당해가지고 IPP를 다를 똑같은데서 그거라 그거라 그니까 좀 변할줄 알았지 전혀 개똥색이었어 이색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게 좋잖아 이게 사진받으면 약간 조금 달라보이긴 한데 맨 눈으로 봤을땐 이쁜색은 아니야 마이틸하면 칠할수록 이게 뭐라고 그냥 군제 구름색 남색이 더 이뻐 그니까 얘는 그냥 깜장색 되어버리니까 칠하기 정말 다루기 힘든색이 이거 아우 이게 이 금방 했어요 형만 금방 된다고? 응 나 이거 욕하면서 했는데 진짜 이거 마스킹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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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틀 너무 힘들어갖고 칼질 한 번에 끝났어 칼질? 야 자동차만 수십개 만드니까 금방 뭐하네 어 스트로프는 직접? 아니야 다 순정이야 이거 아 키트에 들어있는거 키트에 다 들어있어 얘는 엔진이 들어있는 키트고 안들어있는 키트는 본넛이 안널리고 빨간색깔 박사튼은 안 열리는거 얘는 검은색깔 박사튼이 열리는거 나 언제 산지 기억도 안나네 아 그냥 아오십만 아르치세븐이나 사는게 낫겠어 아 그거 사지와 왜 더 쓰레기야 무서워 애피데나 잘 만들어와 엔진이 엔진이